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상한유메틱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HP 카플라입니다. HP 카플라는 고정맬 가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어 기밀성이 매우 높으며 화학약품, 스팀, 오일, 플랜트 등 매우 높은 고압용 배관에 사용합니다. HP 카플라는 코르크와 홀 양쪽에 자동 개폐벨브가 내장된 양로 개폐형 제품입니다. HP 카플라는 공기와 물, 오일과 스팀, 약액과 가솔린 등 다양한 유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 공기를 사용하는 에어 공보는 물론 약액과 가솔린을 사용하는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도 넓게 사용되며 높은 고압과 우수한 기밀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압 특수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상한유메틱에서 생산되는 HP 카플라 제품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P 카플라는 플러그와 소켓으로 구분되며 재질은 황동과 서스로 생산됩니다. 플러그는 황동으로 생산되는 C, C-T, 스테일레스로 생산되는 C, C-T가 있습니다. 소켓은 황동으로 생산되는 H, H-T, 스테일레스로 생산되는 H, H-T가 있습니다. HP 카플라의 구조도를 살펴보면 플러그와 소켓에 모두 개폐장치가 있는 양로 개폐형 카플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소켓에 장착했을 때 양쪽 개폐장치가 서로 작동하여 유체가 흐르게 해주며 플러그와 소켓을 분리했을 경우 양쪽의 유체가 모두 차단되어 유체가 카플러 밖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기존 카플러에 비해 내구성 및 기밀성이 매우 높은 중고압용에 사용할 수 있는 카플러입니다. HP 카플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밸브형과 관통형입니다. 제품의 명칭을 살펴보면 더한과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C와 C-T, 이렇게 T가 포함된 제품은 밸브가 없는 관통형이며 개폐장치가 있는 C와 H 같은 경우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유체를 사용할 경우 개폐구에 점착될 수 있어 이런 환경에서는 T가 포함된 관통형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켓에 플러그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슬리브를 살짝 밀어주고 플러그를 삽입 후 슬리브를 놓아주면 장착되며 밸브형의 경우 장착과 동시에 밸브가 개폐되어 유체가 흐르게 됩니다. HP 카플러에 사용 가능한 유체는 물, 공기, 오일, 스팀, 약액, 가솔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유체가 많은 만큼 특수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재질은 브라스와 서스로 생산되며 사용 가능한 압력은 70kg포스포제곱cm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온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80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조는 황동과 서스로 생산되는 바디, 유체를 흐르거나 차단하는 개폐장치인 밸브, 그리고 밸브에는 패킹이 포함되어 있으며 패킹은 유체를 차단시 높은 기미를 유지해줍니다. 플러그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슬리브가 있습니다. 황동 소재 브라스는 구리,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리, 아연 합금으로 강도가 높지 않으나 주조나 가공이 쉬우며 내식성이 우수한 소재입니다. 각종 기계, 부품, 악기, 일회용품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매우 넓게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서스, 즉 스테인레스 스틸은 크롬을 합류해 쉽게 높슬지 않도록 제작한 합금으로 크롬이 찰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산소가 철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여 녹이 쓰지 않는 소재입니다. 건축 내외 장제에서부터 주방용품, 산업용 용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러므로 HP 카플러는 높은 고압과 우수한 기밀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압 특수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자세한 사항이나 규격이 필요한 경우 상하 뉴메틱 홈페이지 상하2000.com으로 접속하여 제품 소개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하 뉴메틱의 다양한 제품 소개 영상이 필요하다면 상하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다양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 뉴메틱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